가파른 성장세로 전자상거래 시장의 대세 플랫폼으로 자리잡은 라이브커머스의 열기가 무척 뜨거운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라이브커머스 판로 개척을 위해 강남구가 지원에 나섰습니다. 현장에 권용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평일 일과를 마친 저녁시간. 서울 강남구청의 민원창구가 한산한 가운데 로비앙켄에서는 이색적인 광경이 펼쳐집니다. 강남구간 내 소상공인을 위한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인 일명 강소라 프로젝트가 실시간 송출 중인 현장. 이커머스 대세 플랫폼으로 자리잡은 라이브커머스 판매 시장 진입과 판로 개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강남구가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련한 지원사업 아이디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라이브커머스를 통해서 판매와 홍보를 함께 다 잡을 수 있다는 게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이지 않을까. 한 시간 동안 고객님들을 만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리허설과 준비를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커머스 자체가 막연했던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문가 그룹을 대거 투입해 상품 구성, 마케팅, 컨설팅은 물론 방송 인력, 송출과 판매, 배송 관리까지 토탈 솔루션을 제공해 줍니다. 정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로 크게 위축되어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매우 실효적인 지원이라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반응은 굉장히 좋아서 저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강남구청에서 감사하게 다 제공을 해 주시고 하니까 저한테는 앞으로 지치지 않고 더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강남구청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이브커머스의 원조격인 중국의 왕홍이라 일컫는 1인 방송 판매자들은 작년 안에만 무려 19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거래액으로 거대 중국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국내 시장 역시 지난해 4천억 원대였던 것이 올해 들어 2조대를 훌쩍 넘어 후년에는 10조대의 거대 시장 진입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굉장히 뿌듯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강남구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화이팅! 자본력으로 중무장한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앞다퉈 라이브커머스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강남구는 올 연말까지 70여 회 방송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덜어주는 한편 사업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라이브커머스 지원 사업을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혹지TV 뉴스 권융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